안녕하세요. 박리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체 없이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할 증상들 레드 블랙사인, 빨간 깃발 신호 약간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돌달을 두드려보고 가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심하자.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 책 골든사인 30, 골든사인은 그거죠. 골든타임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골든사인을 잘 듣고 내 몸과 대화를 하면 골든타임이 오는 치명적인 위기를 막고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든사인하고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죠. 레드 블랙, 빨간 깃발, 아 이건 위험하니까 무조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주치의와 상의하거나 병원으로 빨리 달려가라. 그러는 치명적인 건강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통이죠. 제가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보는 질환이고 신경과 의사들과 많이 협조하는 부분입니다. 두통 중에 어떤 게 레드 블랙사인,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시느냐. 50세 이후에 갑자기 시작되었다. 보통 두통은 젊을 때부터 이렇게 만성적으로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알고 있는 두통이 아니라 50세 이후에 갑자기 시작된 두통, 그리고 갑자기 발생한 터질듯한 강도가 굉장히 센 거죠. 점점 심해지며 빈도가 점점 증가됩니다. 약을 먹어도 점점 더 심해집니다. 구토나 정신의 혼미를 동반하는 두통,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시력에 흐려집니다. 특히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시력이 흐려진다. 그거는 우리 뇌에 문제가 있는 뇌졸증이나 뇌출혈의 정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뇌종양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진통제를 먹고 미루면서 조금 좋아졌다고 그냥 안심할 그런 두통은 아니라는 거죠. 가슴 흉통이죠. 근데 좌측의 흉통이 빠개질듯이 목, 턱, 어깨, 뻗치고 운동할 때도 아프다.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동이 치는 듯한 흉통이 가슴 쪽 아니면 등의 통증, 간혹 대동맥 쪽에 박리라든지 대동맥 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일단 흉통이 있는데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의사와 진찰을 해보셔야 되고 좌측 쪽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심장내과 그러지 않다면 이제 내과에서 엑스레이나 이런 거를 찍어봐야 된다. 기용의 어떤 문제나 대동맥 방위 같은 경우는 초흥급일 수도 있습니다. 호흡곤란 동반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호흡곤란은 방치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 흉통하고 호흡곤란이 같이 있으면 초흥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혈의 양상들이죠. 우리가 가래에 피가 섞인다. 아니면 피를 토한다. 그 다음에 혈류, 소변으로 피가 섞인다. 혈류 같은 경우는 방광암이나 신장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결석이나 양성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하고 섞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혈류가 있다면 추적관찰을 통해서 혈류가 없는 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비뇨과 의사와 반드시 상의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피부에 갑자기 출혈이 생겨서 여러 가지 자국이 생기고 갑자기 멍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몸에 출혈 경향이 증가되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액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출혈 상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눈과 귀, 피부 같은 경우는 눈 쪽에 갑자기 통증이 있다. 농내장이나 안압이 올라가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물론 가벼운 결막염이나 강막염 같은 경우에는 안가에서 치료를 하면 되겠지만 특별하게 출혈이나 염증 속에 없는데도 안구통이 있다. 귀가 갑자기 아프다. 그럴 때는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죠. 시력과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병원에 가서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거고요. 갑자기 눈 쪽에 항달이 있으면서 소변색 같고 노랗게 논다. 그러면 간 쪽에 문제가 있거나 담당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달이 특히 눈에 항달이 역시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피부에 또 이상한 병변, 발진이나 구진 같은 게 뭐 흔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두드러기 양상이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없던 발진이나 갑자기 두드러기 같은 게 갑자기 생겼다. 그럴 때는 의사와 반대 상의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식기의 문제는 성교 후에 출혈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질 쪽이나 자궁 쪽의 염증이나 악성 종량 같은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피가 섞인 질 분비물 생리가 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섞인 질 분비물이 놓으면 자궁 겸부 쪽이나 아니면 자궁 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요. 갑작스럽게 무혈견이 되는 것도 난소나 자궁의 어떤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스트레스나 체중이 늘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난소 쪽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예우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혈경도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고안에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비뇨과를 반드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위장관 쪽에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화관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소화관 쪽에 출혈이 되는 경우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되는데 뭔가 삼키기 곤란하다. 삼키기 곤란한 것은 목에 걸린 느낌 우리 흔히 알고 위식도 역류가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위식도 역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엔 의사 상의해서 내시경을 받아보고 위식도 역류가 맞는지 진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업식을 삼키기 곤란하다. 식도나 부두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갑작스러운 소화불량 이전까지 소화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갑자기 소화불량이 있는데 이게 약을 먹고도 호전이 없다고 한다면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서 위내시경이나 초음파 같은 시술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흑변, 까만 변, 혈변 그런 위장관이 위치에 따라서 출혈되고 있다는 겁니다. 짜장면처럼 까만 변이 나온다든지 혈변이 있다면 반드시 진찰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복통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복통 복부의 팽망과 앞통 그러니까 눌렀을 때 아프고 뗄 때 반발통 가해수로 심해지는 복통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복통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의하는 것 오른쪽 우아복부에는 맹장염하고 감결을 해야 되겠죠. 복통인 경우에는 웬만하면 담당 주치와 상의해서 복통의 양상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없던 설사나 변비가 생겼다. 배변 습관은 그냥 일관되게 평생 동안 비슷하게 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갑자기 없던 설사가 생겼다. 설사하던 분이 갑자기 변비가 생겼다. 그럴 땐 대장 내시경은 반드시 해보는 게 필요하죠. 주치와 상의하셔야 되고 특히 변모양이 굉장히 가늘어졌다. 그런 대장 쪽에 뭔가 폐색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경우도 주치와 상의 후에 대장 내시경에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증상이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기침이 오래 간다. 보통 기침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기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기 쉬운데요. 2주, 나아가서는 3주 이상 가는 기침이라고 할 때는 물론 가벼운 어떤 증상의 경우가 많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의 또 다양한 형태, 위식도 역류일 수도 있지만 기침이 오래 간다고 한다면 폐기력이나 흡연자나 고령자에서는 폐암의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고요. 발열이 오래 가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원인을 밝혀내야죠. 그리고 고열은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체중이 이유없이 빠진다.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질병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자기가 어두워하지 안 돼도 이제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럴 때는 특히 고령자에서는 우리 암의 원인을 의심해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호르몬, 뇌분비 질환을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구토와 구역을 굉장히 오래 한다. 뇌압이 올라가거나 위장한 쪽에 문제가 있거나 간의 어떤 문제, 신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 변화가 있다. 친목소리가 오래 간다면 갑상선이나 후두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검사가 필요하죠. 몸 여기저기 종기나 윤기 같은 게 덩어리 같은 게 생긴거나 잡힌다. 특히 임파선 같은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구치와 상의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의 원칙은 이럴 것 같아요. 이전과 다른 증상이 생긴다면 의사와 응급의료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면 일시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거나 응급의료기관에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절대로 자가진단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우리가 굉장히 예우가 안 좋은 질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99%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1%가 안 좋은 일이 자격이 생기면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특히 고령이거나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대주치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심할 것은 기존과 다른 양상, 다른 형태의 문제가 생겼다. 강도가 이전에 비해서 심하다. 빈도가 너무 잦다.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어서 상의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건강분업을 말씀을 드리죠. 주치의를 두고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자기가 편하게 달라진 상황이나 특이한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를 잘 아는 주치의를 두는 게 건강시대에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ered애던가 해줘야 sauces presenters 해주ji